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저항을 갖다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전선에 참새가 앉아있어요 그런데 이 참새가 앉아있는데 이 전선이요 나전선이야 우리가 이런 전선을 나전선이라고 그래 자 나전선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집에 쓰는 전선은 겉에 피복이 되어 있죠 고무로 피복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만지더라도 감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송전철탑 철탑에 있는 전선은 굳이 피복할 이유가 없죠 왜 사람이 가서 감전이 안 되거든요 접촉이 따라서 피복을 없앤 안에 있는 구리선이나 알림선 도체만으로 이루어진 전선을 갖다 보니까 보통 나전선 나체전선이라는 뜻이에요 나전선 즉 나전선의 정의는 피복이 전선 피복이 안 되어 있는 전선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전선 피복이 없는 전선 그럼 피복이 없는 전선이다 보니까 참새가 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전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전선에 앉은 참새는 감전이 안 되거든요 즉 참새 내부 몸 안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왜 그러냐 이거지 그게 바로 이 저항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저항에 즉 이 전선에 지금 참새가 앉아 있단 말이야 그렇죠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이렇게 전류가 흘러온단 말이야 자 근데 좀 전에 설명했지만 이 전선이란 건 내부 저항이 적은 편이죠 고유 저항이 적은 편이란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보통 전선은 저항값이 작다 저항이 작다 근데 참새는요 참새는 도체 즉 전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참새 몸 안에는 이 고유 저항이 이 불순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따라서 참새는 저항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란 것은 자기가 흘릴 수 있는 쉬운 곳으로 전류 흘리기의 습성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전류가 저항값이 작은 전선 타고 흘러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전선에 전류가 많이 흐르다 보니까 참새 쪽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전류란 것은 이게 저항이 큰 쪽보다는 저항이 작은 쪽으로 많이 흐르는 경우가 있는 거죠 성질이 따라서 이렇게 전선 위에 앉아있는 참새는 전선에 이렇게 접촉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감전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저항의 원리야 근데 만약에 참새 사실 참새도 어떤 생물체고 사람도 생물체잖아요 그 크기만 틀렸다 뿐이지 참새하고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골격구조 뼈, 그 다음에 안에 혈액, 피, 근육 다 똑같단 말이야 단지 사람하고 참새하고 형태 구조가 틀린다 뿐이죠 사람이 아무래도 위험 형태가 크겠지 그러면 참새가 앉았을 때는 감전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참새처럼 사람도 이 전선에 허공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전선 허공에 매달리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일반 사람들이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참새처럼 전선에 단 상태에서 매달려 있다 즉 여기가 땅이면 이 다리는 아직 땅에 안 단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에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지 그렇죠? 전선에 사람이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저항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자, 전류를 흘린단 말이야 전류 흘려요 그러면 사람 몸에도 저항이 있어 근데 사람 몸이란 것은 참새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많겠지 따라서 사람 몸속에는 인체 내부에는 고유저항이 많은 거야 따라서 사람은 저항이 참새보다도 오히려 더 많죠 사람의 저항이 몇이냐면요 참고적으로 사람 인체제항이 500옴에서 1000옴 정도 나와 사실 이 500옴에서 1000옴 정도라면 상당히 저항값이 큰 편이거든요 자, 근데 500옴은 뭐냐면 500옴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어른들보다도 좀 몸집이 작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또는 사람이 이 손바닥 같은데 땀이 흐르지 않은 상태 건조한 상태, 그죠? 그런 상태에서는 1000옴 정도 나와 그러니까 어린아이 기준은 500옴이고 성인 기준일 때는 1000옴이야 그래서 인체, 사람 인체 저항은 작게는 500옴, 크게는 1000옴이란 말이야 근데 전선이란 것은 상당히 저항값이 작아요 이건 이름도 안 나와,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가 전선으로 다 흐르는 거지 즉, 사람 통해서 이렇게 흘릴 만한 전류는 없다는 얘기예요 즉, 저항값이 작은 쪽으로 전류는 다 흐른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만약에 전선에 접촉돼서 호흡에 매달려 있다 단, 이 다리가 땅에 닿지 않아야 돼 그럴 때는 사람은 참새처럼 참새처럼 아무런 전기에 몸속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감전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있으면 감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감전되면 보통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렇게 전선에 매달려 있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실제로, 보통은 뭐냐면 사람이 전선에 닿을 때는 이 다리가 땅에 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전류가 전선 통해서도 흐르겠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 몸통에서도 통해서 땅으로 전류가 흘러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감전이 돼 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차이가 뭐냐면 어떤 물질에 고유저항값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는 통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안전하냐 아니면 위험하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사람이 전기 어떤 일을 할 때 전기 공사를 할 때 어차피 우리가 사람이란 건 땅하고 안 달 수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감전을 피하려면 저항값을 높여줘야 돼 그래서 작업할 때 손에다가 절연 장갑을 낀다든가 아니면 절연 장화를 신고 작업화를 신고 작업을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겠죠 전류가 그만큼 흐르기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전기는 취급할 때 조심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전되는 그런 사고도 많으니까 그래서 왜 참사는 감전이 안 되고 전류가 흐르지 않고 사람은 왜 전류가 흐르는가 그 원리를 알면 저항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해서 이해하기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 저항이란 것은 어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 것이다 전류란 것은 반드시 저항이 큰 쪽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그게 어떤 회로에 대한 전개된 기초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기초에 있는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전개된 기초적인 부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을 하면 사실은 아는 기초적인 요청을 빌려야 하는 반성еров 감사합니다.